A7B 이번 시간에는 워렌 버핏이 단숨에 2조를 번 이후 단숨이라고 하면 2-3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2-3년 투자해서 2조 벌었으면 단숨에 2조 번 거 맞죠? 2조가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청난 겁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알아본 것 이렇게 단숨에 2조를 번 것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워렌 버핏은 남들보다 빠르게 이렇게 알아챈 거죠.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알아본 것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큰 이익을 단숨에 얻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 겁니다. 대운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런 부분도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HLB 정말로 대운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운이 아닌 건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 봐야 됩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거는 대운이다 하는 부분을 자기의 그동안의 경험과 통찰로 그런 부분을 낚아챘죠. 기회가 왔을 때 큰 기회가 왔을 때 그 부분을 낚아채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큰 기회가 몇 번씩 오죠. 그걸 다 잡지 못합니다. 잡는 사람도 있고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HLB가 그런 대운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 모르죠. 이거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 봐야 됩니다.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정말로 기회였는지 아니면 위기였는지 그런 부분은 시간이 다 지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운을 맡기고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일을 행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투자를 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했죠. 이때 뭐 전 세계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서브프라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이상한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태였습니다. 미국도 미국이 진원지였죠. 정말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이때 망해서 없어져 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서브프라임은 워렌 버핏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워렌 버핏이 서브프라임은 극복할 것이고 골드만삭스는 극복해낼 거다. 그러고 극복하게 되면 결국 기업가치는 제자리로 찾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신념으로 1조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는 망했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만이 망했으면 골드만도 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자 그렇지만 이 워렌 버핏 이런 부분에 이거는 하늘이 준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런 부분은 본인의 경험과 이런 통찰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에 BW 등 각종 옵션을 유리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잘못하면 1조 그냥 호공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1조 정도 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무조건 땡큐죠. 그래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작성을 했죠. 자 그러고 작성하고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면 망해서 1조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나 워렌 버핏은 하늘에 운을 맡기고 자기의 이런 통찰력과 이런 회사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모험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인지를 했으니까 지금 1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베팅을 한 거겠죠.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 투자했던 당시가 주당 1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달러 정도 수준에 이렇게 1조 정도를 투입을 했죠. 자 그러나 매입을 하고 나서 이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 서브프라임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지 모른다. 어떤 기업이 또 망해 나갈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0.5달러까지 추가 하락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조를 투자했는데 몇 주 만에 1조가 5천만 원이 됐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1조를 투자를 했는데 몇 주 만에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5천만 원대 0.5달러일 때 샀으면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저거 이제 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렇게 투자를 했구나. 뭐 이러면서 투자하자마자 며칠만 5천 손실이 나니까 이때 언론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죠. 워렌 버핏도 이제 늙었구나. 감이 떨어졌구나. 새로운 이런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구나. 한물이 갔구나. 각종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런 비난에 그런 기사들이 워렌 버핏 단기간에 5천억 손실을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냈겠죠. 자 그러나 워렌 버핏은 속으로 웃고 있었겠죠.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음도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결국은 자기의 판단을 믿은 거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믿었냐.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 회사는 살아날 것이고 정상화가 될 것이다. 지금 0.5달러까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언더슈팅이 좀 더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그냥 웃어 넘겼겠죠. 아니면 속으로는 좀 겁이 났을 겁니다. 야 이거 투자하자마자 5천억 손해받냐. 아 이거 진짜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죠. 이 대가들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통찰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허허실실 했겠죠. 자 그러고 시간이 2, 3년 지납니다. 1년 정도 지나서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 3년 정도 지난 후에 우리 돈으로 2조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투자금액을 제외하고 2조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제서야 언론에서는 역시 워렌 버핏이다. 대단하다. 범인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통찰을 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또 해내는구나. 역시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등등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극찬을 했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는 시각 그리고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본인의 통찰을 믿고 인내심을 발휘한 결과죠. 언론에서 저렇게 악플을 쏟아낼 때 심리적으로 막 흔들려서 본전이 오면 안 되겠다 이거 0.5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내가 투자한 1달러 됐으니까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러면서 일반 투자자들 범인들이죠. 일반 투자자들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매도했다면 2조 수익은 절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 3년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때 언론 이야기를 안 듣고 내 감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 통찰력이 맞았는데 이렇게 뭐 후회를 했겠죠. 그게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본전 오니까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본전이라도 찾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할게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이제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2년 딱 지나고 나서 그냥 그때 낳았을걸 그랬으면 야 이거 2조는 버는 건데 아깝다. 이게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일반인이죠. 99%는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이 다른 이유는 99%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가 돼 있는 거죠. 전세계 부자 4위 정도에 오르려면 그 정도의 통찰력, 경험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면 HLB의 가치는 어떤가? HLB 한번 보면 네오파마 대표이사가 유럽암학회 전에 한국으로 날아와서 JV 하자고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터뷰에서 물어봤더니 자기네 회사에 전문가 집단이 상당히 많다. 이런 전문가들이 각종 항암제들 70개 이상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리보세라닙이 탑 오브 더 탑이더라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HLB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급하게 비행기 타고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밝혔죠. 이 방송 영상 다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실제 자기 얼굴 까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HLB 자신보다도 이 네오파마 세계에서 더 먼저 알아보고 있는 이런 가치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유럽암학회에서 베스트 오브 ESM 2019 수상을 했죠. 이런 부분도 보면은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고 있는 리보세라닙이라는 점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16년 만에 이렇게 결실을 얻는 이런 부분이 쉽게 쉽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16년 하면은 무조건 블록버스터 나온다. 그러면 전부 다 16년 투자하면 되는 거죠. 투자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로 힘들죠. 4천분의 1 만 분의 1 정도의 가능성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해외에서 지금 인정을 먼저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표이사도 진대표께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을 이미 캐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네오파만 날라와서 이렇게 사인하자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럽암학회에서도 베스트 오브 ESM을 수상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정부가 국내 기관 투자자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도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먼저 앞서 나가 있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던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 어떤 뭐 지시가 내려왔겠죠. 야 이거 리보세라닙은 건들지 마라. 이거 빨리 쇼커브링 해라. 뭐 이런 뭐 지시가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미친듯이 사고 있는 거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증명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버블이네 어쩌네 이런 말은 정말로 당치도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버블이 발생하는 순간은 FDA 허가 등의 소식이 나오고 각종 뭐 호재가 계속 준비가 돼 있죠. 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버블이 났다가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또 뭐 간암이나 뭐 이런 부분 계속 있기 때문에 흔들렸다 또 가고 흔들렸다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버블이 나타나는 순간 뭐 예측을 좀 해보자면 FDA 허가 등의 소식 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죠. 이런 부분 나오면서 외국인은 지금 이미 벌써 눈치를 채고 쇼커버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공매들에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겠죠. 외인들은 그래도 좀 싸게 상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네가 기관 네가 총대를 맨다고 하니까 그냥 네가 총대매라. 그러고 계속 사고 있죠. 자 기관은 지금 어떻게 공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지금 버블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제대로 버블이 형성이 된다 되려고 하면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모두 항복을 하고 쇼커버링이 제대로 들어오는 순간 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쇼커버링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FDA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지면 엄청난 외인 기관 공매 쇼커버링 뿐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 까지도 엄청난 광기를 가지고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죠. 거의 빅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IT 버블이 발생했을 때 다음이 연속상황가 30번 갔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 버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공매를 치고 있는 상황이죠. 거품을 논할 그런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거품으로 주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상승한 후에는 일정 위치에서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겠죠. 그러고 다시 또 호재 소식들이 나오면 또 상승 또 단계적으로 상승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텔레콤 조화제약의 광기에의 엄청난 상승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들어와도 지금이 대운인지 아니면 대운이 아니었는지 위기인지 이런 부분은 그때가 지나 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큰 기회가 왔어도 계속 그 부분을 의심을 하게 되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운이 들어올 때는 대운 9 정도가 들어오고 아가 1 정도가 함께 오는 거죠. 함께 찾아오는 법입니다. 대운이 쉽 그냥 다 들어오면 누구나 대운을 다 잡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대운이 몇 번은 찾아옵니다. 그 대운을 잡는 사람은 정말 그 운을 잡는 거죠. 그러나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작은 그런 이유겠죠. 대운 9에 베팅을 할 것인가 마 1에 베팅을 할 것인가 지금은 모릅니다. 이게 대운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미래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리보세라닙 FTA 승인 성공이면 매수가 대운 9가 되겠죠. 실패면 매도가 대운 9가 될 겁니다. 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본인의 결정에 달린 문제죠. 신념과 믿음과 그리고 광신도가 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HLB 리보세라닙 이라는 그리고 진양군 회장 이라는 이런 부분에 미친듯이 광신도가 되고 거기에 빠져들어야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내심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제가 보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 봤는지 이런 부분은 하늘에 운을 맡기고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대운이라는 거는 절대로 자주 오지 않죠. 이 HLB가 정말로 대운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증명이 되겠죠. 이게 정말로 대운이었나 아니면 소운이었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런 부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